이모한테 부탁이 있어서 무슨 부탁? 야, 차 좀 한 달 정도 빌려주면 안 돼? 차? 어, 요리도 배우러 다니고 이것저것 볼 일이 많아서 니네 집에서 차 한 대 안 사줘? 아니, 임시로만 필요하니까 아, 그럼 너 약혼식 한 다음에 나 당분간 분당 현장 다녀야 하거든 어 니네는 연달아 결혼식에 약혼식 너 구태준 분 찾아뵈? 아니, 지방으로 기도 가셨어 만나고 싶어? 이상하게 응 그분을 뵈면 가슴이 아려와 그분의 어떤 분위기가 나한테 전해지는지 항시 우수에 젖어 계시다고 할까 많이 쓸쓸해 보이시거든 내가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뭘? 뭘? 아냐 흐흐흐 흐흐